요즘 세상 돈만큼 힘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말이 초등학생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고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도 없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가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 유명한 말이 생겨버렸죠. 세태가 이렇다 보니 돈이면 가족도 친구도 다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생기고 돈이라면 눈이 멀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없던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제일 먼저 차 바꾸고 친구 바꾸고 나중에는 아내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돈을 통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돈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 쓸개 빼놓고 오만 더러운 걸 다 참아가면서 모으고 아끼고 잘 굴려서 부자가 된 후에 돈 쓸 때는 훌륭하게 써야 한다는 가르침이겠습니다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평생 노점을 하며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분들이 큰 부자가 되신 건 아닙니다. 정말이지 젊은 시절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해서 그 돈을 끌어모아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가 된 분들 중 상당수가 없는 사람에게 더 모질게 대하고 베풀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탐욕을 감추지 않고 돈에는 아주 지독한 수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같은 큰 돈 앞에서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돈 앞에서도 본질이 낱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밑바닥 첫 번째는 바로 지출 영수증을 보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인성과 풍격을 지녔는지 보여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말이나 어투, 옷차림, 태도 등을 통해 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죠. 특히 말은 본심과 상관없이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든지 듣기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마음이 없는 곳에 허투로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마음 가지 않는 것에 돈을 쓰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썼더라도 그 상대에게 마음이 갔기 때문에 밥 한 끼라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쓴 지출 영수증을 모아서 쭉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면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제일 먼저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신용카드 지출 내역일 겁니다. 그 지출 내역을 쭉 보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지출 영수증을 한번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억눌렸던 욕망이 드러나고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본성이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후천적으로 길러진 본성도 있겠죠. 그 속에는 좋은 욕망도 있고 또 나쁜 욕망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앗도 여러 환경이 맞아떨어질 때야 비로소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본성과 욕망 또한 그렇습니다. 대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은 돈을 만나면서 우리 내면 속에서 꽁꽁 묶여있던 사슬을 끊고 오랜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 좀 벌었다는 친척이나 친구가 확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남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없는 사람 없이 녀기고 가르치어들고 바람피우고 배우자 우습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본성 속의 욕망과 욕구들이 드디어 돈을 만나면서 마구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아무리 겸손했고 상냥했고 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공짜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그나마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존감이 낮으면 공짜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힘 안 들이고 쉽게 얻고 노력한 것보다 더 크게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더군다나 그것이 공짜라면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고 반드시 언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뻔히 나중에 크게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매물을 받았다가 결국 감옥에 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가방끈이 길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예가 더 높으면 인격적으로도 일반인인 우리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훌륭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과 훌륭한 인격을 지닌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삼성 다니는 사람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인격의 차이가 있겠죠. 더 배운 놈들이 배운 지식을 좋은 데 쓰지 않고 서민 등 처먹는 데 이용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거나 기꺼이 사기꾼들의 뒷배가 되어주다가 평생 쌓은 그 명예조차 한 순간에 날려먹는 짓을 안타깝지만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많든 적든 뒷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짜를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 몇 푼에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미심쩍고 꺼림칙한 마음을 누르고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날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의 욕망을 누르지 못하고 심정적으로 사기꾼들과 한패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저 밑에 깔린 심리는 같다고 볼 수 있죠. 친구 만나서 공짜 밥 얻어먹으려고 눈치 살피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밥 사주면서 친구들 만나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또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낯빛이 바뀌는 것은 물론 전혀 다른 사람처럼 탐욕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진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말이죠. 돈이 인격이고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늘 살피면서 살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에 돈을 앞세우게 되니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눈앞에 놓인 돈 몇 푼의 욕망을 드러내지 말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